자 전국이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퀘스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평 2주를 앞두고 구평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한번 정리, 마무리하는 최강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솔루션, 발음이 좋은가요? 구평이 마무리해야 될 대상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구평을 향해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구평을 앞두고 뭘 더 해야 되지? 해오던 걸 그만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해오던 걸 계속하면서 마무리해가는 하나의 방법, 한번에 구평까지 과정에 순환을 조금 마무리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강 솔루션입니다. 물론 이거는 절반 이상은, 절반 이상은 선생님 수강생, 기존 수강생, 조금이라도 선생님 강의, 특히 모의고사 이런 걸 좀 해왔던 친구들에게 의미가 좀 더 깊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부는 아니고요. 처음 본 학생들도 이제 이제는 좀 알아야 될 때가 됐다. 튜닝맵이라고 했습니다. 튜닝맵. 튜닝맵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알려주는 최강 솔루션입니다. 튜닝맵이 뭐냐고요? 기존 수강생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니들이 튜닝맵을 몰라? 튜닝맵을 몰라? 튜닝맵은 원래 이제 이게 AI 요쪽 용어, 원래는 경제 용어였는데 미세조정이라고, 미세조정. 맵은 선생님이 붙인 거고, 뭔가 미세하게 좀 가다듬고 실력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행위, 이런 걸 튜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튜닝 같은 것도 이렇게 좋은 차 딱 사가지고 자기가 더 꾸미잖아, 그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향에 맞게. 그런 다 공용어였는데 요즘은 AI 쪽에서 쓰는 말이에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쓸모에 맞게 우리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의 학습을 시키는 걸, 이런 걸 튜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수험생, 선생님 수능성 만개전력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잖아. 여러분 각각의 튜닝맵이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한 기본 뼈대를 종종 잡아줘요. 첫 번째 이런 튜닝맵이 있어요. 선생님 새 소식란에 벌써 올해 4개나 올려줬네. 9평 끝나면 하나 더 올려줄 건데 잘 안 보이지? 자 읽어줄게. 너를 위한 튜닝맵 6월 모평을 치고 나서. 너를 위한 튜닝맵 6월 모평 꿀모. 선생님 6평 대비 꿀모였죠. 너를 위한 튜닝맵 매주 꿀모. 매주 꿀모는 양이 많아. 매주 꿀모는 6평, 시즌1, 시즌2, 수원수2에 관해서 매주 학습으로 한 번의 주간지를 하고 나서 매주 꿀모라는 시험을 응시합니다. 이거에 대한 튜닝맵. 그 다음에 너를 위한 튜닝맵 위드 3월 학평. 3월 학평도 제공해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각각의 문항들의, 사전 문항들의 연계 출제, 연계성이 좀 강한, 함께 공부할 만한 좋은 문항들을 좌표를 찍어드리는 거예요. 현강에 오시면 선생님이 종종 이렇게 학습자료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현강이 아니더라도 인강에서도 좌표를 딱딱 찍어주면 여러분이 교재가 혹시 없더라도 강의로 가가지고 그 문항을 살펴보면서 또 공부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 그래서 매비군요. 맞아요. 여러분의 실력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는데 풀었던 문제와 속성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는 건,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 그 방식을 아주 중요한 매번의 시험마다 여러분들에게 좌표를 안내해 드리는 것이 기존에 이미 4개나 있었다.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 좀 더 신경 써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튜닝맵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그럼요. 3월 학평 여러분 다시 보면 의미 있어. 3월 학평 때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구나, 망했구나.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답을 맞췄구나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튜닝맵 문항까지 공부하시면 효과 만점이죠. 6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수강생 중에 혹시 식스팩을 한 친구들이 있다면 식스팩의 매주 끌물에 대한 튜닝맵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6평, 6월 모평 꿀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튜닝맵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 이거 말고 선생님이 튜닝맵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올해는 자, 두 번째 튜닝맵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글씨가 좀 작은데 꿀모 시즌원 1회의 튜닝맵. 너를 위한 튜닝맵 꿀모 시즌원 1회. 이거는 꿀모 시즌원 1, 2, 3회 모두 공통 감옥의 열문항 있죠. 그 열문항에 대한 튜닝맵을 작성해서 9번부터 15번까지 그 다음에 20번부터 21번부터 22번까지 기존 우리 스윙 커리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6평으로 좌표 잡은 건 아마 찾기엔 어려울 거예요. 이건 강의가 없으니까. 하지만 비트케이로 가서 아, 비트케이에 요문한 거 관련된 문양이 이거라는 얘기였구나. 비트케이로 화면에 다 문제 띄워놓으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꼭 끌면은 시즌2, 시즌3가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도 튜닝맵이 다 장착이 돼. 당연하죠. 튜닝맵 장착해서 드릴 테니까 이게 연기 학습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엔 더 그래요. 왜? 교육 과정도 바뀐 지는 좀 됐지만 지금 고1수학이랑 기초수학이 강화된 수능체제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관련된 문항 찾기도 어렵단 말이지. 그러한 문항들을 선생님 커리큘럼 내에서 통보하게 보여주고 여러분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이걸 다시 한 번 내 것으로 만드는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니까. 혹시 시즌1 모의고사, 시즌1 꿀몰을 하고 있다면 시즌1 튜닝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튜닝맵이란 게 매우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오답하죠. 오답노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오답노트인데 연계문항이 있는 오답노트라고 해서 해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포장하고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문제를 처음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런데 내가 저 문제를 잘 풀었든 못 풀었든 관련된 개념과 연관된 중요한 기출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오답이 정말 최고잖아. 그치? 그런 문제의식을 잘 살린 게 이 튜닝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튜닝맵은 뭐가 있을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 커리큘럼을 미안하지만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뭐 미안할 게 뭐 있어. 괜찮거든? 괜찮은데 아, 이런 식으로 하나만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그냥 계속 주장창 문제만 풀거나 풀었는데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쌓아놓은 것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스스로 알 것이고 이제 때가 되었다. 무엇을 할 때가 되었다? 세 번째 튜닝맵. 뭐예요? 나만의 튜닝맵. 그러니까 너만의 튜닝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했던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엔제라든지 아니면 기출이라든지 확실한 오답노트 정리하면서 오답노트 그렇다고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시간 많이 쓰진 마시고 확실한 오답을 해가면서 관련된 문항을 기출과 내가 공부했던 거에서 찾아서 연결해 두세요. 그 노트에 작성해도 내가 사진 찍어서 넣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게 이거였구나를 연결시키는 과정과정이 바로 공부라니까 가장 광채가 빛나게 와, 그림자도 있어. 이거 직접 편집했는데 이번에는 자, 이쁘죠? 가장 광채가 내는 너만의 튜닝맵이 존재할 수 있다. 너무 오답, 오답, 오답 이런 것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까지 공부한 게 꽤 많은데 최근에 시험을 친 게 있어. 그러면 실물은 이제 시즈니니까 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과거 했던 걸로 해도 괜찮아. 내가 했던 공부들과 비슷하게 연결된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서 2주간 9월 모평을 마무리해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으로 아, 최강 솔루션이 튜닝맵임을 강력하게 주장, 호소하는 그런 퀘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선생님은 9평이 진짜 진정한 마지막 스타트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 9평을 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확실한 또 대안을 이제 강력한 대안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평은 마지막 승부를 걸 수 있는 승부처거든 9평 성적이 좋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건 너무 낮게 나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9평을 계기로 마지막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또 삼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평 후에 또 만나겠습니다. 9평 성적이 좋고